안녕하세요. 갑자기 오후요일날 내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건 아니죠? 오늘부터 5월달부터는 공법이 목요일이 아니라 오후요일로 저도 시간표 조정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오후요일날 거 빼야 되기 때문에 학교 조정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교 양해 구해서 야간에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서 일단 바꿨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다 바쁘니까. 그래서 시간 조절은 월요일날 하는 걸로 진행이 될 거니까 끝날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갈 거니까 따로 오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인데 책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보셨으니까 알 거겠지만 이 앞부분은 나중에 공부할 때 확인할 때 뭐를 틀리게 하는구나 이걸로 보시고 처음 문제를 풀 때 답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브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브록으로 돼 있는 거 갖고 왔죠? 그걸로 푸셔야 돼. 안 그러면 다 외우는 거야. 답을 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일단은 뒤에 있는 브록은 답이 없어요. 해설이 없고 하니까 이걸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고 중간에 해설을 봐야겠다 그러면 같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해설이 문제 있고 바로 옆에 해설이 있고 뭘 틀리겠다라는 표시가 선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자 공부할 때 해설로 보는 거야. 내가 풀어보고 안 되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뒤에 있는 기출문제지 문제만 있는 거 갖고 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앞에 걸로 하면 편하고 좋지 다 보이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일단은 이거 뒤에 있는 기출문제 뒷부분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거기 펴놓고 저랑 진도 같이 나가시면 돼요. 일단 기억이 안 날 거니까 복습을 한번 하고 갑니다. 일단 기출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제가 뭐야 그러면 기출문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오후에 기출질문도 우리 해봤기 때문에 기출질문 봤던 분들은 조금 익숙해서 어 많이 봤던 건데 뭘 틀리겠구나 가 좀 보이면 되고 그걸 안 했던 분들은 지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문제가 나오면 40문제 중에서 우리 41번부터 시작해서 80번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41번부터 80번 가면 국토개입법이 50 몇 번까지죠?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52번까지 12문제인 건 아시죠? 12문제 중에서 맞히세요 틀리세요 해서 상 중 하가 나올 거야. 그럼 일단 내가 공부를 했는데 최소한 1년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추겠지 하고 내는 문제가 있고 공부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중 문제까지는 맞춰요. 근데 어느 정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틀리라고 하는 거 얘는 못 맞춰요. 근데 국토개입법에서는 이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그래도 몇 개는 맞으냐면 9개에서 10개는 맞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10개를 맞았다. 10개를 맞으면 플러스 몇 개만 하면 되냐면 6개만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여기 20 몇 문제예요? 8문제. 12문제 빼면 너무 어렵나? 28문제잖아. 28문제 중에서 6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개입법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국토개입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일단 실무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실무에 나와요. 실무에서도 국토개입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조금만 하면 한 8개 맞추거든. 그럼 이제 여기 6개가 아니라 8개니까 18개 되는 거잖아요. 18개면 일단 50점이 약간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점에서 15점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중개사법에서 좀 갖고 오거나 공개사법에서 갖고 오면 되겠지만 이 플러스 알파를 나머지 28개에서 내가 절반만 맞춘다라고 하면 몇 개예요? 너무 어려워? 이게? 14개예요. 14개면 더하면 몇 개예요? 이거 망가져 버렸네? 이거 맞아. 14개에다가 10개 더하면 몇 개예요? 24개. 24개면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돕을 안 받고도 60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거가 되려는 거는 이게 10개가 나온다는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왔을 때는 다른 데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국토개법 41번부터 5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틀이라고 하는 문제 틀어도 돼요. 이거 문제 풀다가 보면 이건 버려도 돼요? 라고 하면 버리셔도 돼. 왜 그러냐면 틀이라고 한 문제는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한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걔를 갖고 들이 파가지고 내가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 더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버려야 될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 다시 출제 안 되니까 버려야 돼. 그리고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야 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는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꼭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론부터 제가 정리할 거예요. 문제를 먼저 풀지 않는 이유가 이론의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풀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론이 좀 된 상태에서 풀면 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공부가 됐냐 안 됐냐는 문제 풀이하면서 내가 공부가 아직 안 됐구나. 공부가 좀 됐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중에서 좀 잘 나오는 지문도 위주로 정리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5월달하고 6월달이 제일 힘든 시기인 이유가 뭐냐면 보통 1월달에 공부를 시작하거나 좀 빨리 시작하면 1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1월달에 시작한다고 전제하면 1월부터 4월까지 내가 이제 한번 했어요. 한 바퀴를 좀 돌았어. 한 바퀴 반을 돌았어. 요약지까지 좀 봤어.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외워지지 않은 상태라 문제가 되게 같이 풀 때는 풀리는데 혼자 풀려면 안 풀려요. 그 원인이 뭐냐. 안 외워진 거거든요. 외워지면 혼자 풀면 풀리지.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 시점인데 혼자 공부하다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공법은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1차랑 2차를 같이 하시는 분의 특징을 보시면 민법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점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민법은. 계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계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민법부터 잘 나와. 나만 그런 건가? 저 계론도 강의했었어요. 다 알지. 내가 왜 몰라.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공법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모의고사 볼 때까지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읽어졌거든. 이게 양이 많은 감옥이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시점이 늦어요. 그런데 민법하고 계론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1차 감옥이다 보니까 집중도 많이 하고 여러 번 보고 가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공법은 4월, 5월, 6월 지나야 이제 좀 알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6월 지나야 되거든. 지금 5월, 6월이잖아요. 그게 안 온 상태니까 내가 6개월 했는데 아직도 꽈락이야. 이게 느낌이 오면 답답한 거예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야. 뭐 60, 70 나오지.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이 여기서 한 5, 6개월 됐는데 공법이 60점이 넘었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야. 아마 자기가 찍은 게 잘 맞은 거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율을 유출해가지고 봤거나 이거야. 절대 자기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게 공법이라서 그래서 이때만 잘 넘어가시면 돼. 5, 6월만 잘 넘어가시면 슬럼프도 오고 하거든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것만 잘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공법은요. 대부분이 암기 과목이다. 재미없다. 선생님만 좋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안 웃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법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듣던 말들이 한 개도 안 나와요. 내가 살아오면서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만 나오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재미없는데 이제 아파트를 좀 사본 경험이 있거나 재개발 구역에 집이 한번 재개발 구역 들어가서 조합원이 돼 봤거나 사고 팔아봤거나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어요. 아 이게 그거였어? 그거였어? 하면서 이제 재미있어 하는데 무경험자 입장에서는 어렵지 당연히. 나중에 이걸 써먹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실무가서 내가 돈이 되는 과목이다 생각해야 이게 더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니까 그래서 좀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시간에 웬만하면 오늘 다 끝냈 거예요. 이론한 다음에 문제까지 다 풀어버릴 거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가 1시 50분 정도까지 할 거거든요. 그 시간 안에 내가 이론도 다 끝냈고 문제도 다 풀었다. 집에 가서 체크했던 문제만 본다. 이 마음가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계속 밀려요.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두 달 과정이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오늘 한 파트가 국토개현법 첫 장부터 용어 정리해서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계까지 했다. 그럼 이거 파트의 시작으로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봐가지고 복습으로 끝내버리시는 게 시간이 아마 제일 많이 줄이는 방법일 거니까 그렇게 진도 따라오시면 되고 그럼 우리 하나 물어봐야지. 국토개현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국 토지에 뭐부터 짰었어요? 계획부터 짰단 말이야.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됐냐부터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제일 먼저 배웠던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을 배웠는데 이 단어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될 잔상은 일단 몇 개 이상 도시다.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돼요. 묶는 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얘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으면 계획을 못 짜요. 먼저 뭐를 하라는 뜻이에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하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 수립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6개 권역이 있어요. 6개 권역만 짜고 다른 데는 없어. 그럼 전국에 다 있는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개 도시마다 다 계획을 짜야 되는 건 도시군 계획인데 걔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도시군 뭐하고?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구속력은 없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구속력은 없다 해서 뭐라 불렀어요? 비구속적 계획. 그럼 얘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진행하는 거는 다 어느 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내용이 용계, 기도, 지, 입이었는데 입치, 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3개 생겼죠. 도보기비라고 했어요. 도가 뭐였죠? 도시혁신구역. 복. 복합용도구역. 입. 입체 복합구역. 그 용어정리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걔가 뭐냐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못 내는 게 출제한 사람도 몰라요. 자기 만들어진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짜는 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할 건데 구체적인 사업은 어디서 나오겠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묶여야만 돼. 그럼 광역계획권을 묶었을 때만 나오는 거니까 용어정리 나오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방향 잡는 거예요? 그럼 도시회라고 하면 안 돼요.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방향 잡는 계획이고 얘는 어디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도시의 방향 잡고 도시의 관리계획이죠? 그러면 도시가 어디냐? 특, 광, 특, 특, 시, 군인데 여기 군하고 광역시에도 군이 있잖아.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 거예요? 광역시군은 빼야 돼? 빼야죠. 특광, 특, 특, 시군이니까 도의 군을 말하는 거지 광역시의 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용어정리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전국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으니까 이렇게 개발하세요. 계획 짰으니까 개발하세요. 그중에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계획에 들어있어요? 도시관리계획에 용계, 기도지, 입인데 입주기제 최소구역이 빠졌죠? 이게 빠지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주, 복합구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지 말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짜자. 결정이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말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이 되면 똑같이 이름을 부르면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결정이 되면 이 이름을 뭐로 바꿔 부르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계획시설. 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다음에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어할 때 도시 안에서도 개발할 땅이 있고 보존할 땅이 있는데 얘는 개발할 땅만 대상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도시 안에서 전부를 개발하는 거예요? 일부를 개발하는 거예요? 일부 지정에서 이 기능만 여기 지역만 기능을 증진해서 미강 개선하고 양호하게 개발해보자. 그래서 네 단어로 뭐라고 그랬죠? 일, 즉, 계, 양. 이 단어가 키워드라. 시험 문제에서는 예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겠다. 어느 지역이 현재 도시화되지 않았는데 도시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부도시가 오래돼서 건물 너무 오래된 거 하나만 건물지면 안 되니까 철거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구역을 묶어서 다시 한번 정비해보자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정비사업.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는 기반인설이 양호한 편이고 여기는 약간 요랑한 편이야. 요랑한 지역은 다 밀어야 되니까 재개발사업. 건물만 새로 지면 되니까 재건축사업. 세 가지를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사업이 몇 개 나온 거네요? 세 개. 세 개가 다 어느 개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이 있는 거잖아. 도시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이니까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도시군계획사업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근데 얘는 법이 따로 있죠? 얘는 국토개법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가지를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 한다? 도시군계획사업. 그럼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시행자. 그래서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이렇게 한 거지. 정비사업이 몇 개로 나눠진 것 뿐이에요? 세 개로 나눠지니까 사업할 때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우리 뭐라 불렀죠? 시시계획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시시계획 작성한다고 그러고 개발사업에 시시계획 작성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몇 개라서 세 개라 시시계획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사업의 실시계획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겠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바꾼 것 뿐이에요. 사업 뭐라고요? 시행계획. 그러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중에서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개발할 땅이야 보존할 땅이야 정리 놓고 그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지혁 해놓고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용도 지구지역하고 지구로도 안 되니까 뭐 만든 거예요? 용도구역 만든 거예요. 용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게 뭐다?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은 총 몇 개 있다? 21개. 용도지역은? 9개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용도구역은 원래 5개였죠. 5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지면서 3개가 생겼어. 7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공부했는데 용도구역 몇 개 있어야 하니까 한 500개 되나? 그러면 확질러야지. 7개밖에 없어요. 어느 법에? 국토개혁법에. 2법 말고 다른 법에도 구역은 많아요. 농지법에 가면 농업지능구역도 있고 다른 법 가면 구역 많은데 택시개발 촉진지구 이런 거는 다른 법에 의한 구역, 지역 등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느 법 파트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개혁법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개혁법에 용도지역지구제가 있고 다른 법에도 용도지역지구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상 용도구역 그러면 농업지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런 말 써요. 농지법상 용도구역이에요. 제가 농지법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농업지능구역 이거 안 써 놨잖아. 지금 항상 내가 어디를 하고 있냐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에다가 뭘 해놨냐면 일단 용도지역에다가 잘 들어야 돼요. 검폐율, 용종률 우리 할 때 55, 66, 57, 98, 87, 777 외웠죠. 그게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마다 해놨잖아요. 1종 전용주거는 검폐율이 얼마에? 50에. 용종률이? 10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해라. 했잖아요. 그럼 용도지역에다가 검폐율도 정하고 용종률도 정하고 1종 일반주거는 4층이야. 2종 일반은 층수 제한이 중층이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검폐율, 용종률, 용도지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디다가 해놓은 거예요? 용도지역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야 그러면 소문한 게 용도지역마다 검폐율, 용종률, 용도지한 해놓을게. 높이 제한도 해놨어. 이 제한을 강화하거나 좀 완화해서 기능을 올리겠다고 만든 게 용도지구고 용도지역 지구 같고도 안 돼. 도시계정상 이 도시가 저 도시랑 확산되는 거 무질수하게 확산되는 거 맞겠다. 개발 뭐예요? 제한구역. 도시가 무질수하게 시가화 돼서 삐죽삐죽 나가는 거 맞겠다.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도시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인데 사람들이 맨날 가서 등산하면서 술 먹고 버리고 개발을 막 해버리면 안 된다.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못하게 해야겠다. 뭐예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에요. 제가 용호정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해안가 주변에 수산자원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안가랑 그 땅도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수산자원 뭘 만든 거예요? 보호구역. 그 네 가지는 규제가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얘네를 규제만 세게 하니까 기능이 떨어진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건데 새로 살리겠다 해서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8월 달에 삭제됩니다. 아직 삭제 안 됐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8월 16일 날 시행하는 거야. 없어지는 거는.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제가 해놨는데 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인천에서 묶어놨더니 아무 기능도 못한다. 그래서 얘를 2월 달에 폐지하자 이제. 2월 달부터는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해서 새로 그냥 싹 미는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싹 밀어서 기능을 올려봐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에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도시혁신구역 지정되면 무조건 그 땅은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땅이잖아. 그런 땅들은 팔아야 돼요. 일단 보류해야 돼. 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팔시면 안 되는 거야. 걔는 뭔가가 나올 거야. 왜? 도시혁신계획에서 해당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팔시면 안 돼. 만약에 80거면 저한테 파셔야 돼. 제가 저한테 이따 드릴게요. 좀 알려줄게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다 묶어놨는데 그럼 이게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에서 결정하게 되면 결정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그럼 뭘 그려줘야 돼요? 지용되면 그려줘야 되니까 지용되면 작성해서 고시하면 그때 즉시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효력 발생일은 언제예요? 그럼 언제? 지용되면 고시한 때 다음 날이다 오히려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용도지역 지구구역 다 만들어놨어. 그럼 이거 만들어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용도지역이 뭐였냐면 일종 일반주건데 해당 지역이 고도지구가 지정됐어.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요. 은도구역은. 그럼 나는 그거대로 이용해야 되죠. 계획에 맞춰서 무슨 행위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그럼 내가 개발행위하는 게 이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도시군계획은 누가 짰죠? 특, 광, 특, 특, 시, 군이 짰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허가받고 하라는 거야. 계획에 안 맞으면 불어. 계획에 맞아야 그럼 너 해도 돼. 대신에 사적개발행위니까 조금만 해라.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지구미터만 개발하고 만약에 1만 이상을 하려면 무슨 사업으로 가래?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돼. 그래서 사적개발행위 할 때 5천 미만 해라, 1만 미만 해라, 그리고 3만 미만 해라 했었죠. 주상생자는 얼마까지? 1만. 자연환경은 절대 개발하면 안 되고 많이. 보존녹지도 많이 하면 안 돼서 얼마? 5천. 공간농은 얼마까지? 3만. 미만까지 허가해줄 거고 만약에 크게 할 거면 심미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을 하려면 무슨 사업 가세요? 도시개발사업 가래요.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그럼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이면 지정해주겠다.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에는 남개발 때문에 개발 계획을 짤 때 조그맣게 개발된 걸 되게 싫어해요. 크게 개발해라. 큰 개발 그러면 상 숫자가 얼마가 나왔지? 30만. 그럼 도시지역 바깥이 예를 들어서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바깥에는 야, 너는 30만 이상 갖고 오면 지정해줄게. 그럼 중간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심의 거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혁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럼 개발사업 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개발법으로 빼놓은 거고 얘는 정비법으로 빼놓은 거죠.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는 거야? 6문제, 6문제 나오는 거야. 나머지가 12문제야. 다 더하면 몇 문제야? 24문제. 토지에서만 24문제가 나오는 거고 농지법까지 더하면 2문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하고 주태법은 건축법이잖아. 이거는 건축물 규제죠. 걔는 7문제, 7문제, 14문제잖아요. 14문제에다가 16, 26개 더하면 40문제인 거지. 그런데 토지가 안 됐는데 어떻게 건축을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이 1종 일반 주거니까 나는 1종 일반 주거 땅에 100평을 갖고 있어. 여기 도로에 붙어 있는데 1종 일반 주거를 갖고 있어요. 1종 일반 주거니까 나는 여기다가 100평 토지니까 나는 건물을 100평 져야지. 이거 또라이자. 내 마음대로 못 져요.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종률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돼. 그럼 건폐율이 몇 프로죠? 여기가? 60. 이제 대화 되잖아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 혹시? 미쳐버릴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처음 들으시면. 그럼 건폐율이 60%니까 최대 몇 평을 질 수 있는 거예요? 60평. 59.8, 59.9까지는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용종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10층 짓고 싶어도 못 져. 1종 일반 주거 용종률은 얼마예요? 200. 200이면 내가 60평을 짓고 60평을 짓고 60평을 짓고 20평 짓으면 되네. 너무 어렵죠? 60, 60, 60, 180에다가 20치면 200이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건물을 못 질 건데 나 이렇게 안 하고 건폐율을 50%로 할 거여서 4층 줘도 되죠? 그건 건축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저 규제 범위 내에서만 설계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개법이 안 되면 건축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토지 이용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내 마음대로 설계해봤자 뭐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토개법을 먼저 한 다음에 건축법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국가계획. 두 개 이상 도시를 묶는 거를? 광역도시 계획. 그럼 둘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겠네? 국가계획. 그럼 광역도시 계획은 두 개 묶었는데 한 개 도시가 있고 두 개 도시 묶은 게 있어. 그럼 광역하고 기본계에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 광역이 우선해야 돼. 그냥 타당성 잃었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잃었다고 돼 있는데 얘는 특수계획이라 타당성 염터가 없어요. 그냥 두 개 묶어가지고 특수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타당성 염터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타당성 염터가 없는 거 뭐야? 그럼 답이 뭐예요? 광역도시 계획이야. 한번 해볼까 이제? 자 그럼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까 무슨 계획? 국가계획.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묶었네요? 두 개 묶은 거 아까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니까 광역계획권의 방향 잡는 계획을 광역도시 계획.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도시 계획인데 하나는 방향 잡는 기본계획하고 하나는 관리계획이 있는데 군도 도시인데 왜 군이란 말을 왜 빼냐 해가지고 여기다 군자 넣어준 거죠. 그냥.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우리랑 관련 있는 계획은 뭐예요? 도시군계획이야. 그럼 도시마다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눠놓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지정해놔야 돼요? 그 용도지역이 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상공록을 묶어놓고 나서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야, 여기 상업지역이라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여기다가 배행위장 만들 거래. 그럼 높이 제한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위에다가 뭐 지정해버린 거예요? 용도? 지구. 지구지역에도 안 되니까 용도 뭐 맞는 거예요? 구역. 그래서 개시수도 입이 있었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들어온 거잖아. 세 가지. 도복 입이라고 해서. 처음 듣는 거 알지? 그럼 여기서 이게 지정되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도시로 만들려면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도 넣어야 되니까 기반에서 설치 여기다 할 거야. 기존에 했던 거 정비할 거야. 계량도 할 거야. 이거 구체적인 거죠. 신도시 개발할 거야. 구도시 정비할 거야. 난개발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뭐예요? 지구단위계. 전불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도시공개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 일부 지정에서 기능 증진하고 미감 개선해서 양호하게 개발하려고 묶어버리는 땅. 그런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시장 운수가 계획자면 누구한테 결정 신청하죠? 시장 운수는 윗사람이 누구라? 도의사인데 얘는 결정도 네가 해라고 해버렸단 말이야. 시험장 가면 얘를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우리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도시가 어디예요? 그러면 특광, 특, 특, 시, 군인데 잘 들여야 돼요. 여기서 군하고 여기서 군하고는 다른 군이죠. 우리가 도시 그럴 때 군은 무슨 군은 제외하는 거예요?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특광, 특특, 시군을 두 개를 묶을 거야. 그럼 얘가 묶을 수도 없고 얘가 묶을 수도 없지만 시도에 걸치면 누가 묶으면 되겠네? 국장. 같은 도 안 했으면 누가 묶으면 돼? 도시사. 광역시의 군은 누가 지역 합니까? 그러면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하고 도의사밖에 없는데 시험장 가면 자꾸 시도에 사래요. 그런 거에 안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듣던 말들이 아니잖아요. 시도, 시, 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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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군. 그러니까 이제 지문만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 내가 만약에 특정한 지역의 하나의 도시를 만드겠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계획을 짜는 걸 우리는 수립한다. 또는 입안한다라는 말을 쓰고 그 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걸 승인한다. 결정한다는 말을 쓰는데 비구속적객일 때는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고 구속력이 있는 거는 입안에서 결정인데 수립하고 입안을 혼용해서 쓰지만 승인 결정은 혼용하지 않아요. 승인은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거고 결정은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한 개의 도시 어떻게 만들까? 방향 잡는 거죠. 방향 잡으려면 기본 계획을 짜야 돼요? 관리 계획을 짜야 돼요? 기본 계획. 그럼 기본 계획은 방향 잡는 거니까 계획을 뭐 해야 돼? 수립해야지. 그럼 계획을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뭐 받아야 돼요? 승인 얻어야 돼요. 수립하는 사람이 해당 도시니까 도시는 어디예요? 특과, 특, 특, 시, 군. 그 사람이 짰으면 윗사람한테 승인시청하는 거잖아요. 도시가 특강, 특, 특, 시, 군이니까 이 수립하는 사람이 그 지역 제일 먼저 인구, 경제, 사회부나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조사라고 그러죠? 기초조사 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구속력이 없을 때는 들어는 봐라. 구속력 들어가면 와서 보여줘라죠. 들어봐라가 뭔 청에? 공청에. 와서 보세요를 공남이라고 그래요. 얘는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돼? 공청에. 구속력이 있는 계획을 짤 때는 공남. 공법에서 공남 나오면 항상 며칠 이상 기간을 주겠다. 14일. 그런데 정관장, 홍삼. 정이 뭐였죠?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이 둘만 홍삼. 30일. 30일이고 얘 빼고는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것만 알면 돼요. 기간 다 끝난 거야. 그다음에 공청에 할 때, 공남할 때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지자체장 옆에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되면 이 사람한테 보냈어요. 이걸 우리 무슨 청취라고 그러죠? 의견 청취라고 그래요.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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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협이에요? 의협심이니까 지금 의견 청취까지 이분이 다 했어. 보내면, 뒤로 뺄게요.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협의 먼저 해야 돼, 심의 먼저 해야 돼. 협의한 다음에 심의 거쳐서 승인하면 효력이 있을 때에는 없을 때? 없을 때. 결정 효력이 있으면. 뭐 결정이 됐다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죠. 뭐 그려주라고 그랬어요. 지형되면 작성해서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 상태에서 수립권자, 이방권자 찾아내면 끝나는 건데 대상 지역이 어디냐만 알면 돼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어떻게 묶였는데, 이렇게 알면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가 어디예요? 특강, 특특시군이 짜겠지. 도시군 관련이 누가 짜요? 특강, 특특시군이 짜겠지. 그런데 이게 국가계획 관련된 거래요. 그럼 다 나와라. 국장이 짤 거고. 광역계획 관련돼서 두 개 묶였대요. 도지사가 짜겠대요. 그럼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건데 처음에는 어렵죠. 그럼 기본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도시니까 특, 광, 특, 특, 시, 군수가 짜면 돼. 관할하는 자가. 그런데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한테 승인 받지만 특강,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래요. 그래서 특강,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하더라? 도지사. 여기서는 국장이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 영어로 뭐였지? 기본계획은 도시를 잘하는 사람 만 짜야 돼요. 그래서 온니유... 기억나요? 우리 추억의 온니유. 이건 기억해야 돼요? 국장이 없잖아요. 국장이 없으니까 국장한테 뭐 해라. 여기 없잖아. 기본계획 할 때는 국장 안 나오고 협의할 때 기준 나올 때만 나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할게. 계획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해야 돼요? 계획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거.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이고요. 서울이고요. 인천이고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서울 중에서 여기 남양주시하고 하남시 중에 어디가 크죠? 남양주시 어마어마하게 커요. 양주까지 합하면 얼마 컸는데. 너무 크니까 잘라가지고 밑에 남쪽이라서 남양주시 이렇게 한 거예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남시는 어느 도에 있죠? 경기도. 그럼 누가 지정하면 돼? 도지사가. 그럼 여기는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부천시. 부천시는 무슨 도네? 경기도. 그럼 시하고 도에 걸쳤네? 우리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얘는 국장이 지정해야 되고 얘는 누가 지정해야 돼? 도지사. 그럼 여기 수원하고 용인 못 걷겠대요. 같은 도니까 누가 지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하면 되고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지정하면 돼? 도지사가. 그러면 지정권자는 어느 분은 절대 없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없어요. 시험장 가면 특별시장이 지어한다. 광역시장이 지어한다라고 자꾸 내는 거야. 머릿속에 국장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도지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시도사가 지어한다.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 시자. 이 시자. 신의할 때 그 시자예요. 시 엄마, 시아주마. 이 시자 띄워버려야지. 누구하고 누구만 지어하는 거예요? 국장하고 도의사만 지어한다.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지문에서 이거. 이게 안 돼. 이거 아니면 이건데. 뭐지? 긴 거 찍으러 했으면 긴 거 찍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부터 끝낼게요.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줄게요. 이것만 달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다 풀린다고. 그런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옛날 기본서 할 때처럼 수립은 무슨 뜻이고요.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은 다 지났고. 우리 추억에서 약간 끄집어낼 것만 끄집어내면 돼요. 광역계획권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이 먼저랬어요? 광역계획권. 이걸 지정해야 계획을 짤 거 아니야. 이걸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밖에 없다고요?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어. 그럼 지정이 되고 나면 방향 잡는 계획이잖아요. 광역 넓게 잡는 거니까. 계획을 뭐 한다고 그래야 돼? 수립. 이 사람한테. 수립은 얻어라. 수립하는 사람이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한 다음에 의협심이니까 주민의견 들어봐라고 가야 되죠. 비구속이니까. 뭐 나와야 돼? 고청회. 안 오니까 뭐 얻어야 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이 됐어요. 이 사람한테 승인청하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부터 해? 협의. 협의가 끝나야 그 내용 갖고 마지막에 심의. 심의 통과됐으니까 승인했어. 누구만 알아? 본인만 알죠. 이 사람만 알잖아. 관료 서류를 뭐 해야 돼? 송부. 송부에서. 야, 알려줘라 해서 송부에서 공고 열람 시켜라. 공고 열람 시켜라. 그러면 이제 송부에서 공고 열람 시키면 되는데 이 수리권자 찾아내는 것만 하면 돼요. 얘는 항상 어디에. 어디에? 광역계권. 광역계권이 같은 도로 지정이 된 거야. 도 안에 누구누구 있어요? 시군. 그럼 시장, 군수가 같이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게 나온 거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같은 도야. 그러면 누가 짜는 거야? 그럼 시장, 군수가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게 시, 도에 걸친 거예요. 시, 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했겠네? 국장. 국장이 지정해 주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 도의사가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그런데 몇 년 주겠다. 3년 안에 승인 척 안 하면 이분이 직접 나서야 되죠. 그럼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승인 척 안 하면 누가? 도의사가.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승인 척 안 하면 누가? 도의사가. 시장, 군수가 도저히 둘이 협의가 안 된대요. 짜달라고 요청하면 도의사가 혼자 요청이란 말 나오면 할 수 있다고.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누구한테? 도의사.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시도가 3년 안에 승인 척 안 했네. 누구 나와야 돼? 국장. 3년 안에 시도 이상 승인 척 안 했으니까 어느 분이? 국장이 수립, 하여야 한다. 국가계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 하여야 한다. 요청이란 말이 없잖아. 그런데 도저히 시장에서 둘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이 누구죠? 도의사한테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의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도의사가 단독으로 짜는 경우에 본인이 승인권자였잖아. 본인이 승인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국장이 승인권자인데 얘가 안 짜서 국장이 짜는데 국장이 대통령한테 승인 받을 필요 없잖아요. 얘네들이 짤 땐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 승인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 도저히 얘랑 대여가 안 돼. 밥만 먹으면 얘랑 이상한 얘기하고 좀 있잖아요. 거슬리는 애들 있죠. 이렇게 하면 또 정치 얘기하니까 싫어요. 일단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무슨 신청 제도라고 그래? 조정. 그러면 이제 시장 문수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누구한테 조정 신청하고? 도지사. 시도 간의 협의가 도저히 안 돼요. 누구한테? 국장. 조정 신청을 할 때 둘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공동으로 하면 거기서 조정하면 되지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기간 줄 테니까 열정 기간 안에 협의해라. 그런데 그 기간 안에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권고했어 하라고. 그런데 안 했어. 그럼 그때는 직접 조정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짜거나 관리계획 짜겠죠. 그럼 여기서 기초조사한 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넣어놨냐면 기초조사 한 번에 할 때 정보체계를 제대로 좀 만들어놓으면 거기 있는 거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거를 구축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하는데 중간에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가 얼마나 여수 갔다 왔는데 여수에 야자수 있는 거 아세요? 여수의 길거리에 야자수 나무 가지고 있더라고. 조만간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옛날에 대구 사과였죠. 지금은 어디 사과야? 양평사과예요. 또 모른 척한다. 대구 사과 미인이라고 했잖아. 사과 재배가 안 된대요. 기온이 오무상승에서. 그래서 양평에서 사과 재배하고 있어요. 처음 들은 거야? 5배원씩인데 새로운 지식을 배웠잖아. 그래서 앞으로 사과 사오려면 양평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따라 변화되는데 기초조사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타당성 검토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몇 년마다 하래요? 5년마다 현재 기초조사 했던 거 등록사항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서 변동이 있으면 반영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계획이었어요? 관용도시 계획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계로 바뀌는 거예요. 한계로 바뀌면 이거에 방향부터 잡아야 돼? 집행부터 해야 돼? 방향 잡으려면 한계의 도시에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도시구 기본계획. 똑같겠다. 절차는. 수립해서 승인. 승인하는데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초조사. 기초조사 할 때 들어오는 봐야 되니까 주민의견 들을 때 공청해. 안 오니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됐어요. 보내면 승인권자가 하는 게 의협. 협의 먼저 하고 심의한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관련서를 송보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되는데 얘는 수립권자는 누구냐가 너무 쉬운 게 어디를 대상으로 했어요? 도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는데?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 그럼 누가 짜요? 그러면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짜는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아까 뭐 했죠? 확정을 했는데 시장 우수는 윗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토지사한테 쓰인 얻어라. 국가계획 관련되면. 그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앞에다 못쓰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까먹은 거야. 기준은 국장이 제시하는데 국장이 짜는 경우 없다고 그랬잖아.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얘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거지. 조심해야 돼. 하나 더 볼게요. 그럼 여기서 시장 우수가 짜서 도시사한테 승인 얻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개발할 건지 말 건지 방향을 잡기 전에 해당 지역을 봤더니 개발하면 안 되는 땅인 거야. 토지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럼 이건 개발 아예 계획을 짜지 말아야죠. 그래서 아예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 평가부터 해요. 그리고 개발을 했을 때 여기는 재해가 많이 나는 곳인데 아파트 지어놨는데 맨날 물들이 차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할 거 많은데 또 두 가지 더 하라고 해서 토 했다고 그랬죠. 토가 뭐였어요? 토지적성평가해. 재치약성 분석 추가로 해야 돼요. 추가로 하고 이거 하나 더.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테니까 와서 의견 제시해 주세요. 라고 일간신문에 공부합니다. 거기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타당하다 그러면 반응을 해야지 않아야 돼. 해야지.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는 다 몇일로 돼 있어요? 30일로. 다 30일로 돼 있고 지내 통보는 60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 의견 제시가 60일인 게 정비법만 60일 나오고 나머지 다 30일로 돼 있어요. 하나 물어봐야지. 아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얘는? 그래서 원리 특강특특시황분수 많이 짜고 절대 누구 누구 못 잔다. 국장, 국회사 못 짜요. 특이한 게 이거고 그러면 관하라는 특강특특시황분수가 수립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무조건 짜는 거야. 짜는데 광역도시 계획 짤 때 기본 계획을 다 포함시켜버리면 안 짤 수도 있다. 개발하려고 짜는 거잖아요. 수도권에도 안 들어가 있고 광역시도 안 붙어있고 인구도 얼마. 그럼 굳이 안 짤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지분 내게 그거랑 인접지역 포함할 수 있다 밖에 내게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접하지도 않고 인구도 얼마 이하면 원래 짜야 되는데 안 짤 수도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도시 계획에 기본계획 포함할 걸 다 포함했으면 수립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얘 기본계획에서 외워야 될 거는요. 일단 온리 누구만 짠다. 특강특시황수만 짠다. 그리고 두 가지가 안 짜도 되는 게 있었잖아요. 이건 외워둬야 되고 계획 짜다 보면 A씨하고 B씨는 A씨는 어디만 짜야 되는 거예요? A씨 관할만 짜야 되죠. 그런데 기본계획 짜다 보니까 도로계획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인접한 지역 일부나 전부 포함할 수는 있죠? 누구랑 협의는 해야 돼요? B씨하고 협의는 해라. 이게 전부야.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이 신문제가 안 풀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기본계획까지 한 거예요. 관리계획 하기 전에 기본계획부터 끝내고 하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6페이지. 15회 때 문제인데 15회 때 문제인데 용어정리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용어정리 5개 써놓고 이거 틀리게 하고 이거 틀리게 하고 맞는 거 한번 찾아봐. 이 유형이 제일 많았어요. 법령상 국토계 법령상 옳은 거 찾아라. 그 중에서 하나 맞았으니까 4개가 틀린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도시군 계획 그러면 두 가지죠. 어디랑 어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광역도시계획 들어가게 하거나 특강특특시군을 갖고 틀리게 하거나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관할 특 광 특 특 시 광역시의 안에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럼 어디가 틀렸네. 광역시의 군은 밴드잖아요. 특강특특시군 할 때 군은 어디의 군을 말하는 거야? 도의 군을 말하는 거지. 광역시의 군을 뭐한? 제외한 군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되는 건가 이거? 이게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지구단위계획할 때 지구가 영어로 뭐였죠? 얼스라고 그러면 가만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 얼스 아니고 뭐야? 블럭. 블럭이니까 뭐야? 1부죠? 그럼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전부란 말 남았으면 틀렸지. 서울시를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층 계약이니까 1부 지정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공관리기획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1부라는 말 틀렸고 3번? 기반인설 부담 구역은 아직 안 했는데 누구 반대말이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인데 현재 개발이 너무 많이 됐는데 기반인설이 부족한 거예요. 설치가 곤란하면 못하게 개발밀도 관리로 묶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돈 내놔라 하면 되죠. 설치비용. 그래서 개발로 인해 기반인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데 관할 특광, 특특, 시장, 분수가 여기 지역은 안 되겠다. 기반인설 설치비용 부담시켜라.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냐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 들어보세요.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 개발할 거야. 도시계획에 맞아야 되죠. 도시계획 누가 짰는데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분수. 그 사람이 허가권자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해당 지역은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기반인설 부족한데 설치가 안 돼. 개발비도 관리구역 묶어버리고 가능하면 돈 내놔라. 기반인설 부담구역. 누가 지정해야 돼? 특광, 특특, 시장, 분수가. 치유하는 구역을 만난다. 맞잖아. 어색한 거 없으니까 일단 체크. 4번, 국가계획 그러면은 아,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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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 있어. 283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2개 이상 묶인 거를 뭐라 불렀죠? 광역도시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은? 국가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국가계획이야.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 국가계획. 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 국가계획. 그럼 얘네들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누가 짜는 거냐? 이건 중앙에서 짜야 돼요? 지방에서 짜야 돼요? 그럼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에 포함된 계획이어야 돼. 모든 계획을 다 포함해야 돼요. 포함된 계획으로 누가 짜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 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는 맞는데 포함되지 않은 이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러 가야지. 도시군계획 시설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설 중에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시설이죠. 그러면 얘는 뭐를 설치하는 사업이야? 기반의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래요. 그럼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기반의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된 걸 설치해야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해야지.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결정된 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시험장 가면 5번으로 많이 찍었어요. 결정된 무슨 시설을 도시공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 풀었는데 제가 홀수는 풀어오라고 했잖아요. 1번은 다 풀었을 거야. 설마 그냥 덜렁덜렁 오진 않았겠죠? 언니, 오빠들. 내가 이거 토졌다. 그러면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왜 점 내메고 두 개 있는 거야? 그게 왜 두 개 있냐면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체크하셔야 돼요. 볼 필요 없다 그러면 넘기시면 되고 체크돼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두 번째 봤는데 또 모르겠다. 한 번 더 체크해야 돼. 마지막에 하면 체크된 것만 보면 되거든요. 아, 그게 저 표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난이도는 중이라는 뜻이고요. 15회 때 시험에 나왔던 뜻이에요. 문제 어떻게 보는지 아겠죠? understand? 또 예수로 대답하시네요. 대한민국 수준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짤을 봤는데 영어선생인데 저기 아프리카 영어선생이야. 아프리카 영어선생인데 캐나다를 시아나다 그러는데 시아나다. 캐나다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생님보다 학생의 수준이 더 높잖아. 어쩌고 한 겁니다. 30회 문제인데 용어정이 문제인데 이때 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좋아요. 국토계 법령상 아래의 내용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용어가 뭡니까? 도시군객 수립 대상 지역의 뭐예요? 일부를 일단 지정해서 그 기능을 증진도 시키고 미간도 뭐해서? 개선해서 양호하게 환경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체계적 난개발 막으려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 줄여서 4개 6글자로 지구다니개 지구다니개 어디서 2번이지. 첨먹은 거니까 도시혁신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계획이야? 지구다니개. 틀린 사람 없으니까 체크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제 3번으로 갈게요. 20회 때 문제인데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아라가 어려운 거예요? 틀린 것 찾아라가 어려운 거예요? 옳은 것 찾아라 어려워요. 4개를 x해야 되니까 4개를 x하는데 꼭 3개가 x돼요. 2개가 나오는 거야. 그걸 잘해야지 이제 학교 하는 거죠. 옳은 건데 얘 나오면 두 수 중에 하나가 됐지. 도시를 틀리게 하거나 광역 집어넣거나 광역 보이죠? 틀렸네. 너무 빨랐나?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를 묶어서?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관리계 묶어야 돼요.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구분한다 그러면 안 되고 뭐하고 뭐를? 기본계획과 관리 계획을 구분한다. 2개로 구분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어? 결정이 됐네? 그럼 이거 우리 뭐라 불렀죠? 도시군 계획 시설 기출문제예요.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군군 한 말 나오는 순간 트였지.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거 다 맞았는데 대상 지역이 틀었잖아. 그래서 내가 도시 이렇게 막 했던 게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지. 기억나 이거? 도시 어디예요? 그럼 특광 특특 시군 군은 도시 아니에요.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에 방향 제시하는 거지? 광역계획권에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잖아요. 그래 맞고. 용도 구역은 기존에 용도 지역 있고 용도 지구 있는데 이걸로 안 된 거죠? 그러면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도시공관리국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가 틀렸는지부터 갈게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만 하는 거야? 도시혁신 구역 지정되면 땅 팔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도시혁신 구역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거예요? 완화되는 건데 강화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제한한다고 하면 안 되고 혹시 기억이 나는지만 할게요.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 만? 국장 만. 시가 하는 시도의사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도시 자연 공원구역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대장. 수산자원부 수산파트가 해양수산부장관. 나머지 도보기부는요.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하기의 결정권자나 도시공관리기의 결정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틀었네. 그래서 답은 이제 몇 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게요. 21회 난이도 충문제입니다. 충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틀린 거 찾으라잖아. 국토계획법의 용어인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도시공관리기의 도시공관리기획은 도시공관리기획은 도시공관리기획과 도시공관리기획사업의 도시공관리기획사업에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도시공관리기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관리기획사업에 속하죠? 네. 맞네. 맞는 거죠? 다 맞는 거잖아. 다 맞았잖아 이거. 틀린 거가 뭐예요? 뭐가 틀렸을까? 기반시설은 도시공관리기획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기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조합이 바뀌었잖아 지금. 도시공관리기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기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있는데 위치가 바뀌었잖아. 틀렸구나 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런 건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5번 국토계 법령상 이번에도 용어정인데 아예 조문을 그대로 두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른 거를 찾아봐라. 그럼 현재 기역하고 니은 두 개 찾는 거죠? 일단 기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뭐의 제한을 잠깐만요.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을 어디다가 해놨어요? 용도 지역에다 했잖아. 용도 지역에 용도 지역에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이 용도 지역에 지역의 기능 증진 경관 안전 도모 이거 무슨 지구야? 용도 지구 용도 지구 기역은 용도 지구고 니은은 용도 지역이죠. 답이 뭐야? 1번 실력은 나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방금 전에 했잖아요. 용도 제한 범폐율 용적률 높이는 어디다가 해놨는데 그 용도 용도 지역에 제한이 있는데 강화 완화해서 기능 올리겠다 잖아요. 기능 올리는데 증진하고 하는 건 용도 지구잖아. 그러니까 용도 지구가 어디 있어? 기역은 용도 지구 니은은 용도 지역 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 29이니까 5년 전 문제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려고 사업하는 걸 우리 아까 도시공객 사업이 됐죠. 도시공객 사업은 몇 개 있어요? 3개 첫 번째가 도시공객 시설 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법에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정비사업 3가지를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5번이 다 된 거지. 맞죠? 3가지 찾아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용을 정의고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까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개 광역도시개 나와야지. 그래서 제1절이 광역도시개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듬어서 광역도시개획은 제일 먼저 뭐부터 지정해야 돼요? 광역계획권 거기에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개 수립하는 사람은 뭐가 지정되는지 봐야 돼. 광역계획권이 어떻게 지정된지만 보면 돼. 그 내용 갖고 낸 거예요. 틀린 거. 할만한데 이거. 기준은 하면 누구죠? 국장. 광역도시개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죠? 맞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해 있대요. 이거하고 이거가 같은 도에 있대. 도가 지정해줬으면 밑에 있는 누가 짜면 되겠네. 시장군수가.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짜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짜는 거니까 틀렸네. 이거.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했고 그 안에 있는 누가 짜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짜서 누구 승인 얻어라. 도지사 승인 얻어라야지. 도지사가 짠다. 라고 해서 틀렸지. 도지사가 짜는 경우는 요청을 했거나 같이 짜달라 요청하거나 도지사 짜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만 짜는 거잖아요. 일단 답이 나왔으니까 3, 4, 5는 맞는지만 볼게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미리 시군의회 의견 들어야 되죠. 시도, 시군의회와 도지사는 밑에 누구 있죠? 시장군수.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들어야지. 그리고 여기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년마다 타당성 이거 반영하래요.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다면 등록된 정보가 변화가 될 수 있으니 매년마다 확인하고 반영하셔야죠. 맞지? 5번 질문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광역계권을 제가 했는데 요 3년 나왔죠. 근데 누가 짜는 건데 원래? 시장군수가 승인척 안 하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수립한다? 도시사가 수립 하여야 한다. 요청이란 말 없으니까 하여야 한다. 맞지? 따로 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이거 아닌데? 재밌다. 막 이래야 되는데 너랑 풀면 풀리는데 나 혼자 풀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같이 풀니까 풀리는 거잖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33의 문제인가요? 33의 가장 최고 문제니까 가장 최고 문제도 별거 아닙니다. 풀 수 있어요? 이번에는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걸 찾으래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지정권자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하고 도이사밖에 없어. 이 사람 그냥 막 지정해야 돼요? 밑에 있는 애 의견 들어야 돼. 밑에 있는 애 의견 들어야지. 심의 거칠 때 얘는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 얘는 지방도시계획위원의 심의? 얘는 중앙도시계획위원의 심의인 거예요. 지정하고 나서 몇 년 안에 짜서 3년 안에 이분한테 스위치 안 하면 이분이 직접 짜잖아. 이게 전부 그거가 된 거야. 옳은 거니까 4개가 틀렸거든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 그럼 도도 시도행을 친 거죠? 도도니까.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걸쳐 있으면 도이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 지정해야지. 도도면 도지사 윗사람은 국장이잖아.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같은 도라는 뜻이에요. 관할구정에 속하면 이건 누가 지정하면 돼요? 도지사가. 도지사는 국장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야지.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대요. 그럼 밑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애 사람들 의견 들어야죠. 중앙행장 의견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 의견도 들어. 그런데 시민은 어디 시민이에요? 중앙행장. 지방도시위원의 시민이 중앙행장 의견을 듣는 건 맞아요. 중앙행장 시도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어디 시민을 거쳐야 돼? 지방도시계획권 의견이지. 틀렸네. 4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제한한다. 그 밑에 있는 누구 의견 듣고? 시도.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지방으로 가야 돼? 국장이? 중앙도시계획권의 시민이 거쳐야 되지. 다 터졌으니까 5번이 다 비겼네? 중앙행정기한장이나 시도시장군수가 국장님 지정권자가 2명이니까 누구 누구한테 국장하고 도의사한테 지정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요청. 할 수 있다. 맞네. 이게 가장 최근 32, 33의 문제예요. 안 어렵단 말이야. 이게 도저히 안 풀리면 앞에다가 뭐 하라고 했어요? 체크하셔야지. 여기다가 답 체크하시면 안 돼? 답은 앞에 있는 거 해설이 있는데 체크해도 상관없는데 문제를 다시 풀어볼 때는 얘를 봐야지.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얘를 볼 거 아니에요. 답 체크하지 마세요. 3번 난이도 몇이에요? 난이도 상. 31의 문제야. 상이 제일 어렵다고 했는 거잖아요. 이거 못 맞추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도 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일단 1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에 거쳐서 요청했어. 도지사님 짜주세요. 요청하면 도지사가 짤 수 있다. 요청 나오면 할 수 있다.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네. 2번 기준하면 누구예요? 이게 어려워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뭐 해야 되죠? 공청회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광역도시계획 묶을 때 여러 개에 걸쳤어.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면 얘네들 안 가. 여기서 하면 얘네들 안 가니까 나눠서 할 수도 있나? 네. 수계 지역 나눠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려면 원래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하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면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맞네. 4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했을 때 직접 그 내용을 이 사람이 공고하는 거예요. 관련 소리를 아까 송부했어. 송부해서 공고 열람한다고 화살표 몇 번 했는데 직접 공고하는 거예요. 송부해야 한 거야. 송부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조정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장.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지?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렵다. 27의 문제 볼까요? 27의 문제. 국토계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야. 이거 어려울 수 있다. 옳은 거래요. 틀린 거 4개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따로 올 수 있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안 해도 됐죠? 이제 우리 국정부 수준 됐잖아요.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본인이 지원한다. 국장이 나오면 중앙이 나와야 돼? 지방이 나와야 돼?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시임을 거쳐야 된다잖아. 이런 거 틀릴 사람 없단 말이에요? 2번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요청을 했어. 그래서 도지사가 시장군수랑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누가 승인권자였어? 도지사가 승인권자였잖아. 같이 시켜달라고 하니까 또 국장한테 가야 돼요? 승인 요청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지?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같이 자는 거야. 아까 승인 신청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승인 신청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잖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청이니까 할 뭐 틀린 거 도지사람 찾아봐. 어, 이거 찾아봐.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3번 볼게요. 중앙행정기한장은 같은 급수가 국장이죠. 지정 좀 해달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4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이 위사람은 누구죠? 그럼 국장한테 승인 넣는 게 아니라 돌사 승인 넣어야지. 틀렸네. 5번 광역계획권은 붙어있어야 돼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있어요. 그래서 인접한 이란 말 나와야 돼요. 둘 이상의 특강 특특 시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하는데 요게 서울시에 일부만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 부천시가 강서구만 묶을 수 있잖아요. 전부 관할 구역 묶을 수도 있지만 일부도 묶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관할 구역의 일부만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틀렸네. 2번이 맞는 거네. 맞죠? 모르겠으면 체크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 광역도시계 문제가 총 몇 문제에 나왔냐면 다섯 문제에 나왔었어요. 다섯 문제인데 다섯 문제가 다 할 만한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41번으로 얘가 나오면 여기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풀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볼게요. 국토계 법령상 광역도시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니까 쉬워. 1.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의 기본계획 중에 누가 더 큰 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 다르면 뭐가 우선해야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맞죠? 광역계획권은 누구만 지정할 수 있는데? 국장하고 도지사만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없다. 틀렸네. 광역계획권은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못 지정했잖아.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시장이 지정한다고 잡고 오셔가지고. 3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이란 말 나왔네. 얘가 혼자서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렇네.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들어봐라. 공청회. 열어야지. 국장이 조정신청을 받았어요. 광역도시계획 조정했어. 그럼 조정할 때 국장이니까 중앙으로 가야돼. 지방으로 가야돼. 중앙조시계획의 심의 고쳐야죠. 2번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 딱 보면 지문이 25개 조문이잖아요. 저 5개 조문 범위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야. 기출문제를 풀어야 이제부터 나오는 예상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지문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변형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시면 되고 잠깐만 보시면 제 2절은 기본계획인데 몇 문제 나왔네? 하나 둘 셋 다섯 문제 나왔죠? 기본계획이 쉬울 것 같아요. 광역도시계 쉬울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광역을 다 맞추면 기본계획 틀리면 이건 인간이에요. 쉬울 수 있어. 관리계획이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그런데